종료! 띵동띵동! 이거 윈도우인가? 아직 윈도우 떼를 못 벗었네. 스타벅스 가야지! 미세먼지만 하나만 못 벗었는데? 나 이제 뜬다. 그리고 드림카드 있겠습니까? 네, 상취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 짜잔! 맥북 프로 16인치 되겠습니다! 아, 그렇습니다. 에? 형이랑 안 어울려... 이번에 큰맘 먹고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입을 해봤습니다. 525만 원짜리! 야, 입이 떡 벌어진다. 그래, 상훈아. 자, 실물부터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실 사용을 했어요.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좀 안 어울리긴 한다. 나랑 좀 많이 안 어울리긴 해. 맥북 프로 16인치입니다. 가격적인 부담이 사실은 조금 셌습니다. 이 14인치와 16인치 프로로 출시가 되면서 14인치도 269만 원부터 출발을 하고 16인치 같은 경우는 330만 원대에서 출발을 해요. 그래서 조금만 얹고 조금만 칩 바꿔주고 하면 400, 500은 그냥 넘어가는 비싼 노트북인데요.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. 현지 프로그램을 좀 잘 돌게 하기 위한 제 나름의 선택이었는데 물론 맥북 에어와 맥북 13인치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만 너무나 훌륭하지만 16인치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. 그래서 기다렸습니다. 키로 수는 2키로가 넘어가요.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휴대성은 좀 떨어집니다. 그와 반면 14인치는 1.61키로 그래도 뭔가 좀 들고 다닐 만하고 그나마 또 맥북 에어는 1.29키로 13인치 맥북도 1.4키로 그러니까 실제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려면 오히려 맥북이나 맥북 에어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번에 나온 14인치와 16인치 신형이 맥북 13인치와 비교해서는 디자인은 굉장히 좀 안 예뻐진 느낌은 좀 있습니다. 좀 뭔가 각이 진 느낌 그죠? 뭔가 이제 옛날 클래식 맥북으로 뭔가 퇴기한 느낌은 사실 좀 있는데 패션 아이템 아니고 제가 실제로 이제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고 한 가지 조금 예전 맥북 중에 여기 라이트 들어오는 거 있었어요. 그거는 진짜 간지였는데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느낌입니다. 대신에 외형을 봤을 때 가장 좋아진 점은 여기 구멍들이 많아졌습니다. HDMI 단자가 있고 여기 썬더볼트4 단자가 있고 여기에 SD카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제일 필요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면 저희가 그 SD카드를 다이렉트로 바로 꽂을 수 있었고 실제로 영상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맥세이프3 충전 단자 있고 썬더볼트4 단자, 헤드폰 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풍성한 단자들을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. 안쪽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그렇습니다. 525만 원짜리 편집기기라고 제가 써놨습니다. 잊지 말자. 사훈아 이거 써야 된다. 가장 또 좋은 건 지금 이쪽에 제가 지금 지문인식으로 바로 들어왔어요. 이게 예전에는 여기 터치바가 있었는데 터치바가 사라지고 펑션키들이 생겼습니다. F키들 이렇게 위로 생기면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이번 신형 맥북의 또 차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노치가 있어요. 카메라 이 노치가 약간의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저는 이 노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더 가지 누난 사람들에게는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어요. 그래서 16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작은 느낌은 좀 더 있어요. 자 어때요 여러분들? 스타벅스에서 커피 맛있는 것 같아요?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편집 프로그램이지 않겠습니까? 제가 4K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100기가가 넘는 영상들 옮기는 데도 오래 걸리고 이 영상들을 딱 원하는 그 구간 구간을 제가 선택을 할 때 너무 버벅돼요. 그게 사실 이 고성능 노트북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스펙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. 16인치 중에서도 CPU가 M1 프로가 있고 M1 맥스가 있습니다. 저는 M1 맥스로 선택을 했고 32기가 램 그리고 SSD 저장 용량은 2TB를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GD 토이즈 아이언맨은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. 정말 신세계였어요. 그리고 인코딩 속도 자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. 제가 GD 토이즈 아이언맨 16분 30초 정도 되는 그 영상이었어요. 그 영상을 이 맥북 프로로 인코딩을 했을 때 5분 57초가 걸렸습니다. 6분조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물은 7.7기가 짜리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물론 같은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편집을 해놨던 만달로리한 영상 그 영상을 똑같이 제가 1초부터 16분 30초까지 잘라서 그거를 한 번 더 렌더링을 돌렸는데 31분 15초가 걸렸습니다. 6배 가까운 그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쾌적한 작업 속도, 작업 환경이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. 문서 작업이 쉽지 않아요. 한글 이런 거 안 돼요. 뷰 밖에 안 돼요. 특히나 게임은 사실 이걸로는 못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525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지만 게임용으로는 완전히 비추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막 그 액티브엑스 깔고 그거 있잖아요. 뱅크 들어갈 때 쓰는 거 그런 것들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춥니다. 편집 프로그램이든지 음악 프로그램들을 전문 편집실 안 가도 되는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. 영상미가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? 자, 장안의 하재인 이상훈TV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화면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데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 보면 제 와이프랑 저랑 원래는 TV에서 보다가 요즘에는 식탁에서 이걸로 보기 시작했어요. 화면도 너무나 깨끗해서 몰입도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사운드가 굉장해요. 제가 마샬 스피커가 있거든요. 마샬 스피커 모지 않게 음악 감상을 또 할 수도 있었어요. 어떤 분들을 추천하느냐. 갤럭시와 아이폰을 동시에 쓰실 수 있는 분들 난 아이폰 갔다가 그다음에 갤럭시 쓰고 그래도 전혀 불편함 없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맥북도 분명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악세사리를 또 따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. 왜냐하면 이제 노트북 자체가 또 비싸기 때문에 얘들을 또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또 고장 나면 또 500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매직 트랙패드가 따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툴을 구입을 했어요. 가격은 13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. 키보드는 저는 로지텍 거를 사용을 했어요. 이게 3만 원대거든요. 그래서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실제로 마우스보다 트랙패드가 훨씬 더 쓰기 쉬운 것 같아요. 네, 하나 더 얘기할게요. 이게 사실 팬 소음이 거의 없어요. 아니, 일단은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아예 없었습니다. 맥북 에어가 팬이 없었거든요, 그래서 저는. 이게 맥북 16인치 프로도 팬이 없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팬이 들어있더라고요. 근데 내 데스크탑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작업이었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는 결코 무겁지 않은 작업이라고 얘가 판단을 했나 봐요. 그래서 발열도 진짜 겨울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인코딩할 때 계속 만져봤는데 따뜻하지도 않았어요. 그냥 미지근했어요. 팬은 전혀 돌지 않았습니다. 끝까지 좀 찝찝한 부분은 라이널컵 프로 체험판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운이 되더라고요. 한 두 번 됐거든요. 영상을 이제 시작할 때는 안 됐는데 제가 막 이것저것 누르고 연습하다가 그래서 강제 종료를 한 두 번 한 적이 있어요. 정시판을 받으면 좀 해결되는 문제인가? 이거는 지금 제가 또 조금 약간의 찝찝함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. 가성비로 따지면 말할 것도 없이 디자인도 예쁜 13인치 맥북들을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데 맥북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. 여러분 저처럼 편집을 조금 자유롭게 하거나 음악 작업들을 막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이 맥북이 맞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램이나 갤럭시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윈도우 기반 노트북도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이 친구로 또 열심히 한 번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영상 보여드릴 거라는 약속도 같이 전하면서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울러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글을 좀 해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시면 다른 맥북 사용자들이 좀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